전남 진도군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를 키우는 농장에서 65마리의 진돗개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진돗개와 믹스견, 중대형견에 대해 아직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중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은 개는 단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들은 캐나다와 미국으로 입양을 떠났습니다. 공항 화물청사에서 이들은 마지막 검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진돗개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몇 마리는 국내의 위탁보호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진돗개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진돗개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에 대한 인도적 보호와 관리 그리고 복지 증진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에 도착한 진돗개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찾았으며 나머지도 곧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개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진도 믹스견과 중대형견의 유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입양을 떠난 개들의 생활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알래스카의 설원, 광활한 빙하와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지는 곳.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가슴 아픈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는 알래스카계 썰매 관광 이면에 잔혹함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외로 입양된 진돗개가 이 영상에 포착되어 해외 입양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방치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들은 제대로 된 보금자리도 없이 플라스틱 통에 묶여 있었고 심지어는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스포츠인 아이디타로드 경주에 동원되는 썰매견들로 이 사람과 개가 팀을 이루어 1600km가 넘는 거리를 썰매를 끌며 달리는 경주에 참여합니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매우 혹독합니다. 어떤 개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눈을 파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진돗개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입니다. 추위에 강한 종이 아닌 진돗개가 장시간 썰매를 끌고 있는 모습은 정보는 이루하여금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많은 이들이 해외 입양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진돗개가 해외로 입양돼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해외로 입양된 유기견들의 후속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타는 아이디타로드 경주가 시작된 이후 약 150마리 이상의 개들이 썰매견으로 이용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전합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진돗개들은 진정한 주인을 만났을 때 그 따뜻함을 배로 느끼며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사연은 위 내용처럼 힘들고 어렵던 시절을 보냈던 진돗개 한 마리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충성을 다할 주인과 가족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한나입니다. 미국 몬테나 주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어요. 몬테나는 그야말로 대자연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광활한 산맥과 푸르른 숲, 그리고 넓게 펼쳐진 평원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몬테나의 자연은 정말로 아름답죠. 저는 이곳의 자연을 정말 사랑해요. 몬테나의 넓은 대지는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집 앞마당에서도 종종 사슴이나 야생토끼를 볼 수 있고 산책을 나가면 독수리가 하늘을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요. 가끔은 멀리서 곰이나 늑대의 모습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생동물과 가까이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삶이 제게 무거운 짐을 지울 때가 있죠. 다들 그런 날이 있으시죠? 그날 저의 평온했던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모진 시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 마음이 무거웠던 날, 조금이나마 위안을 찾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바깥의 날씨마저 제 마음을 닮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직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비에 젖어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몇 주 전 이웃집에서 자랑하듯 말하던 멕시칸 부부가 입양했다던 그 강아지였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안고 바로 옆집 멕시칸 부부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웃들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인데 그 멕시칸 부부가 하던 사업이 망해 멕시코로 도망치듯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작은 강아지는 여기 추운 날씨 속에 홀로 남겨진 채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보호센터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종일 힘없이 엎드려 있었고 배가 고파서 그런 건가 싶어 집에 있는 소시지를 줬습니다. 그 소시지가 입맛에 맞지 않을 법도 한데 그 녀석은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저에게 예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저에게 주는 기쁨과 사랑이 어쩌면 저를 구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보여준 예쁜 미소는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 소시지를 먹고 난 후 강아지가 체했는지 어딘가 아파 보였어요. 제 마음은 한순간에 철렁했죠. 저 때문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급한 마음에 저는 강아지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놨습니다. 놀랍게도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단지 가스가 조금 찬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만만치 않았어요. 비록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그 아이가 괜찮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작은 생명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복잡할 수 있는 미국의 공식적인 분양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강아지의 원래 주인이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강아지는 유기견 신분이었고 이 사실이 저에게는 오히려 입양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을 하피로 지어줬습니다. 하피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저는 엉망이던 집을 청소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희망이자 새로운 가족. 하피를 위해서 말이죠.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가 고작 이 작은 생명체 때문에 다시 살고자 한다니 놀랍습니다. 새롭게 살고자 하니 제 옆에 있던 소중한 존재가 하나만 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피가 아파서 병원까지 뛰어갔을 때 좀 더 사람처럼 살기를 결심을 했을 때 제 옆에 항상 있어 주었던 것은 소꿉친구 알렉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는 단지 우정이 아님을 깨달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하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소피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늘 기쁨만을 안겨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피 그 작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저에게 큰 행복이었지만 갓 태어난 소피아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소피아가 조금 더 크기까지 하피를 친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죠. 이 결정은 마음이 아픈 만큼 하피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몬테나의 한적한 상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캠핑장이었습니다. 이곳은 몬테나 주위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곳으로 끝없이 펼쳐진 소나무 숲과 맑은 호수가 있는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캠핑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알려진 곳이었죠. 남편의 동료가 이곳에서의 캠핑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피와의 마지막 여행지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하피는 아픈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뒷좌석에서 해맑게 웃으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제 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소피아가 안겨 있었지만 제 마음과 시선은 온통 하피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하피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시간의 흐름이 유난히도 빠르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숲속에 자리한 캠핑장은 넓은 들판과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피가 마음껏 뛰어놀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오는 내내 가슴이 무겁긴 했지만 이번 여행이 끝나고 나면 하피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최대한 밝은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피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 슬픈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요. 저희 가족은 그 짧은 시간 동안 하피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가운데 이 밤이 지나면 하피와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피아를 안고 하피 옆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하피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음에도 그 작별의 시간 점점 가까워졌죠.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남편 알렉스가 제게 미안함을 담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가족이 이사갈 새로운 곳은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집이라면 하피를 굳이 지인에게 맡길 필요가 없었죠. 하피를 지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진작에 말해주지 않은 알렉스가 얄미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알렉스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도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골 마을로의 발령이 확실하지 않았고 만약 제게 미리 말했다가 계획이 틀어지면 저를 더 실망시킬까봐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저도 알렉스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견 하피가 우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화도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새 집에서 하피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이사를 앞둔 설렘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 외진 곳으로 이사가 살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집의 샘씨가 숲에서 가끔 들개가 보여 걱정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것 말고는 크게 걱정거리라 할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들개를 이곳에 사는 동안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했던 5년의 세월이 흐르고 저는 오랜만에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에게 하피를 산책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해온 소피아와 하피는 이제 둘도 없는 친구이자 남매가 되어 있었어요. 잠시 짐정이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소피아와 하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다른 주민이 하피와 소피아를 찾으러 다니는 저를 보고는 웃으며 저를 큰 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나무 그늘 아래에 하피를 꼭 껴안고 잠들어 있는 소피아가 있었죠. 조용히 소피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피와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지만 당시 저는 너무나 놀라서 하피와 소피아를 크게 혼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 똑똑한 하피는 소피아와 산책을 하고 싶을 때면 목줄을 물고 와서 소피아 쪽을 바라보며 제게 허락을 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 산책을 보내고 별 문제가 없었을 뿐더러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기에 하피와 소피아가 단둘이 산책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걱정은 없었어요. 그날도 둘을 산책 보내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소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마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비명과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였죠. 마음이 불안해져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중 한 사람을 붙잡고 상황을 물었을 때 들려온 대답에 제 마음은 처연했습니다. 숲에서만 떠돌던 들개들이 무리를 지어 마을로 내려왔고 이미 몇몇 사람들이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고 했죠. 그 순간 하피와 소피아가 떠오르며 저는 둘이 들개가 나타난 곳으로 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하피가 수많은 들개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저와 마을 사람들은 재빠르게 달려가 들개들을 쫓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들개 한 마리가 하피에게 공격당한 것인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빗자루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겁을 주자 들개들은 달아났습니다. 하피는 들개들이 모두 도망친 후에도 여전히 이빨을 드러내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피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그는 경계를 풀고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숲에서 갑자기 수많은 들개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피는 소피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뒤로 숨겼고 들개들이 소피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진돗개라는 종이 생각 이상으로 늑대와 가까운 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피는 그렇게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평소에는 쥐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할 것처럼 순하고 온순했거든요. 그런 하피가 위험한 순간에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진돗개라는 종이 주인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견종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소피아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하피의 모습은 마치 진짜 늑대 같았고 그런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는 하피의 모습이 저에게는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만 다가왔죠. 모든 상황이 진정된 후 소피아와 함께 안기는 하피의 모습에서는 마치 그 역시 너무나 무서웠다고 저에게 하소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소피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저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피는 그렇게 저를 두 번이나 구해줬어요. 하피와 보낸 시간들은 우리 가족에게 귀중한 추억으로나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